식혜 조선 영조 임금 때 일이에요. 나라의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굶주렸어요. 하지만 몇몇 양반들은 창고에 쌓아둔 쌀로 술을 빚어 흥정망청 마시고 취했어요. 임금은 귀한 쌀로 술로 낭비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전국에 금주령을 내리노라. 양반이든 성민이든 집에서 술을 담글 수 없고 술을 마셔도 안된다는 어명을 내렸지요. 하지만 군사들과 농민들이 힘들게 일한 뒤 막걸리와 보리술을 마시는 것만은 허락했습니다. 왕이 막으려던 것은 쌀을 낭비하여 고급 술을 만들어 먹는 양반들이었으니까요. 왕인 나 또한 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다. 나라의 제사와 모든 행사에도 술 대신 단술을 쓰도록 해라. 금주령을 어긴 자는 누구라도 엄중하게 벌할 것이다. 사실 영조에는 이전에도 여러 번 금주령을 내렸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다 들키면 벼슬을 빼앗기고 귀양을 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술을 좋아하는 양반들은 여전히 몰래 술을 마셨지요. 그러다 윤규현이라는 자가 금주령을 여긴 죄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술은 남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힌 다 생각했던 이익이라는 학자도 자손들의 제사상에 술을 올리다 벌을 받을까 염려하였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유연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거든 제사상에 절대로 술을 올리지 말고 단술만 올려라. 그래서 이익의 자손들은 제사상에 술 대신 단술, 즉 식혜를 올렸답니다. 식혜는 밥과 엿기름을 함께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 전통 음료예요. 술의 주요 성분인 알코올은 들어있지만 달콤한 술이라 하여 감주 또는 단술이라 부르기도 해야 했지요. 식혜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식혜라는 이름이 1740년에 나온 조선시대의 요리책 숨은 사설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300년 전에도 이미 널리 사랑받는 음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프랑스에서 온 여행과 뒤크로시는 중국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다 그만 길을 잃었어요.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자 뒤크로시는 추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뭐였어요. 불빛은 중국의 집과 다르게 생긴 조선의 초갓집에서 나왔지요. 벽집으로 지붕을 겨우 얹은 초라한 집인데 괜찮을까? 그냥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할까? 뒤크로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집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왔어요. 노랑머리의 서양 사람을 난생 처음 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곧 덜덜 떨고 있는 그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다짜고짜 뒤크로시 팔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어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이 아주 따뜻하게 뒤크로시나 할머니 말을 알아들 순 없었지만 계속 방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자 따라 들어갔어요. 방 안에 발을 들어놓은 순간 뒤크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방바닥이 놀랄 만큼 따뜻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이불을 깔아놓은 아랫목에 뒤크로시를 앉혔어요. 와 방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너의 제 방바닥을 어떻게 한거지? 일본과 중국을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따뜻한 방은 처음인걸? 뒤크로시는 다음날 이 신기한 온돌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와우! 부엌에 놓인 아궁이에 불을 떼면 뜨거운 불기운이 방을 통과하면서 따뜻하게 되는거구나. 뒤크로시는 감탄을 거듭했어요. 온돌은 한번 불을 떼서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경제성이었어요. 아침밥을 지을 때 아궁이에 불을 떼면 온종일 방이 따뜻했다가 방이 식을 때쯤 저녁밥을 지으면 지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랐지요. 온돌은 아궁이에 나무 등으로 불을 떼서 방바닥을 태우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난방법이에요. 방바닥에는 구둘장이라는 편평한 돌들이 깔려있는데 불을 떼면 바로 이 구둘장이 뜨거워지면서 방바닥이 따뜻해지지요. 구둘장은 쉽게 식지 않아 한번 불을 떼면 따뜻한 기운이 오랫동안 유지된답니다.